전남 담양군이 마을 3곳을 슬로시티 마을로 예비 선정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해 3월 담양군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재인증받으면서 슬로시티를 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담양군 봉산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자리한 한옥이 정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마을 회관 옆엔 주민이 직접 짠 죽세 공예품이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이 마을은 담양군의 슬로시티 마을 지정 심사에 따라 예비 선정지로 뽑힌 마을 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슬로시티 마을 지정 사업은 지난해 3월 6일 담양군 전체가 슬로시티로 다시 인증받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군은 슬로시티 마을로 운영됐던 창평면 삼진의 마을처럼 휴식과 쉬물 테마로 관광객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마을 발굴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은 선정된 마을 3곳에서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주민 주도형 방식으로 슬로시티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스스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소득을 낳고 슬로시티 마을로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담양군은 창평면 삼진의 마을과 이번에 지정된 3곳을 시작으로 사업 대상을 지역의 마을 전체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슬로시티라는 그 이념에 맞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떤 마을의 환경이 일단은 정비가 돼야 되고요. 또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어떤 소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이라든지 또 슬로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생산한 그런 먹을거리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까지 해서 주민 소득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슬로시티 마을은 6개월간의 컨설팅과 교육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지정됩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